아 아까 귀환 끊었지 잠깐 구경하다가 혼자 귀환 끊었지 자르반이 라인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숨키 나왔어 우리 탐비를 이렇게 세요? 우리 탐비를 안하신가요? 우리 탐비를 가펜탐비를 부수고 있어 여러분 마나리즐룰 아니고 요정해본 적 두개에요 피하나 바로 해주고 와두도 아예 안되있어 어 이거 부시의 방과 포스노가 다시 하면 아 성공 자 전면받고 후 괜찮아라 빠졌어요 아 그럼 그럼 퇴로 막으려고 빨리 쓰다가 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못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다 또 죽었어 이거는 어 다이브야? 다이브? 어 이거 어시어시어시 잡을수있게있네 이거? 저 플래시 있나? 플래시 없어 잡을거 같은데? 플래시 있네 어 나이스 렛드 이거 게임이 엄청 필요하네 아 편하다 마피아터 서포터해야지 낙란이 생기면 서포터 가요 그러게요 비드로 연패할때 서포는 한판씩 렌탈 정화해 이건 허접성 선생님들 뵀어요 밑으로 게임이 안풀리는 날은 서포터 하라고 성 언제 밀고 요정의 무조건 뭘살짜 고민해야할겠는데? 성배 성배 성배가 갈 필요가 미카에도 아니 그치 미카에 가는거지 미카에 가는거지 베인 어 어 죽었다 아 안죽지 이거 어 안오는데? 스페가 못오지 니달리 때문에 아 좋은데? 마크 좋아 근데 성배를 정화로 충전할텐데 베인 정화에요? 베인 정화에요? 베인 정화한테 라인전 이겼어 저거 한번도 했으면 라인전 이겼어 탈익이 조닝을 하나가 견제를 안주가지고 이건 딱봐도 탈익이 서포다는 분이 아니에요 어 저거 두개 뭐하지? 어 저 전구 전구? 어 그 앞아래에는 전구 아 여기 클릭할수있네요 바로 할수있네요 아 베인이 만화가 필요해요 베인이 만화가 필요하죠 자크 저거 아 아 이제 스키쓰면서 가르치는 보람있네 아 배우네요 아 가르치는 보람있네 멜바타가 이래야지 원래 그니까 어 피지컬 되는 어 이블린 어 좋은데? 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 오 잠깐만 아 근데 점멸 빠져서 어 탈익 때문에 이게 어 어 아 우리도 점멸 없어가지고 아 탈익 스톱 아 이거 탈익 때려놓으려고 담았네 이거 미드 밀 수 있을거 같은데 바로 어 니달리 지팡이 나왔나? 딜 잘 들어가네 그냥 안나왔다 아 안나왔는데 저렇게 들이 들어가는구나 응 쟤네들이 마상에 그리고 맞아가지고 아까 뭐 안들어가던데? 그리고 서폿 문제 서폿 문제 아 서폿 문제 아 서폿이 아 맞네 아 맞아 그니까 그리고는 더 높고 좋네요 아 이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어 안전적인 맛인데? 어 자크가 자크가 야 진짜로 이걸 타네 자크가 트페놀이네 못타나? 나 안져 Vikings 잠시 human spindly 와 왠지 이길거 같해 matière 레벨이 같다 으흫흫흫흫 어 8레벨이 헤 fit 에일 지원 어여에 어디ml 대신 에 intervened 이겟 수 아이 아이 쁠는 전... 와딩이나 하고 다니고 어.. 와 왠지 이길거 같애 레벨이 같다 어 8레벨이 야 헤일지원 헤일지원 어!! 오오오 헤일 오 헤일 흐來 방송용심 있어 오오 해도 안하잖아 안하는데 할까라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계속 사거리 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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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마음은 있지만 자르반이랑 레벨 갔대니까 이분이 이분이 템 뭐죠? 2레벨 찍었네 이분이 어 템 좋아 아 저 자르반 기파가 빠진가면 저희 서버만 했는데 아 아니야 쓸까요 그럼 지금? 미션클려 아까부터 채팅 안익더라구요 긴장되서 채팅 잘 안익혀요 원래 시야가 좁아져요 긴장대로 인벤듀오는 이제 탑미드 듀오고 어 여기는 정글 쏴 어? 어 이거? 어? 아아 너무 잤다 또 있네 아 이겼어 이겼어 승리야 승리 아 이겼지 이득이여 자크 달고 준비한다 우와 대신해주나요 아 원래 저의 캐릭이구나 어 니달리 이런 회양 캐릭입니다 아 저거 너나 원래 그렇지 자크가 뒤에서 보고 있고 와드 없을텐데 지금 니달리 위치에 아 내가 앞에 그쵸 서포터가 잘 해줘야되네 맞네 이야 다 맞아 시야 싸우면 이겨야돼 누군데? 아까 맞아 니아들 니달리 시야 중요하다고 응 잠시만요 스페이 아께 맞아주고 그냥 어 윈씨 헤일 이야 맞췄어 자라마님 자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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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마님 가속받은거같애 어 이지를 낚시중 어? 어? 불가목 불가목 이펙트 좋은데? 불가목을 잡았어 어 아 불가목이 이렇게 센 묶은지 몰랐네요 서포터가 되겠다 어 어이씨 미드나미 해야겠는데? 아 지금 이거? 어? 어 저 잡겠는데? 니달리 신났다 저 스터드 없나? 아 니달리 상이네 니달리 니달리 좀 졸래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 니달리 좀 탭 뭐죠? 너가 나비 서포시키고 니달리 피타면 되겠네 구스텍인데 구스텍? 몇자리가? 니달리 오우야 서포시 잘해야되네 서포시 중요해 서포시 나미가 버프주니까 딜이 저렇게 들어가는거에요 그럼 와아 그냥 딸수 있을거 같은데 마나 금방 쳐서 마나 또 왔어요 스위스트 마나 아 없네 아 나미 하향해야 돼 마나 이제 에이 이번에 또 하향할거 같던데 이래서 하향하는거니 그쵸 어 템 템 저렇게 돈이 저렇게 많아요 투미아 가로좋아 투미아 가로좋아 투미아 가로좋아 아아 성배 성배 멋있게 성배 아 성배 어 아 투미아 가로좋아 성배 성배 뒷칼의 동안에 진짜 간집했어 아아 다이아빈 아유 아 가야지 가야지 니달리 살려야지 가야지 근데 니달리 그냥 안잡힐거 같아요 절대 어? 어 아 잘못 아 아깝다 미드 지금 니크로 가는거 보고 니달리한테 쓰려고 했는데 어 저쪽도 제 1게임 2게임 멘탈이 이제 말하는거 가치없다 아 그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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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개 가나요? 개 가나요? 개 좋은데? 개 하나 둘 야아 좋아 물가목 야아 슈퍼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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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달리 니달리 왔어 왔어 아 미니언 서로 둘 치고 온다 아아 서로 차감한 줄에 어떻게 이거 물가목 점멸 물에 가목? 점멸 물에 가목? 점멸 물에 가목? 아 아 웅덩이 미모 서블 음 점멸 물에 가목 한번 근데 이거 무조건 따라네 그래서 파워는 어 점멸 물가목 점멸 물에 가목 점멸 물에 가목 아 이거 빌겠네 아 이거 아 진짜 아 빠지네 아 빠지네 아 빠지네 니 눈치챘어 그니까 나미님의 위험 때문에 빠지네 그니까 아야 아 아프네 아 이 정도 어 와다라 딱 봐가지고 부시해 에이 점멸 물에 가목 한번 아이 뭐 아 덫은 저렇게 쓰는거네요 여러분 니달리 근데 아니 덫은 포지션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쿨다운마다 했을 수 있는게 좋아요 음 그게 제일 먼저 아 시야 다 장악하고 저거 저거 아 니달리 시야 중요하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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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어 야 박탈 뺏었어 아 이거 슬로우 슬로우 빼신 거야 이거 슬로우 슬로우 잡았어 잡았어 잡았네 잡았네 잡았다 니달리 스택스택 니달리 스택 아.. 서포트야되겠다 야! 야! 이거! 야! 이거! 오! 야! 빠져주면서 스턴 있어 하리 스팸 빼고! 그러니까는 블라디 죽고! 투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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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늦었네 전면 스턴 이래서 미카엘 도가리가 필요하죠 그니까 오! 오! 아 이거는 이거 투패 쏜거 같은데? 예측슈신하고 보기에는 좀 투패보다 파출이 쏜거 같죠? 어! 헤이로 뛰고! 아! 헤이로 뛰고! 아! 헤이로 뛰고! 헤이로 뛰고! 헤이로 뛰고! 아! 오! 아! 쑥스매 잡았대! 아! 쑥스매 잡았대! 왜그래!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아! 써야지! 아! 시원해! 아! 안썼으면 꿈에 나와! 그니까!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네요! 아! 지금 후회는 없어! 팀원도 아무도 그런거 안하잖아! 오! 니다리! 아! 니다리 안죽지! 아! 물가모토 있는데 왜죽어! 그렇지! 뭐다! 뭐다! 아! 자크! 아! 자크! 아! 자크 안죽지! 아! 이숙증가야! 아! 시원이야! 더블1! 야! 시원 저기다! 좋아! 창에 푹 찍!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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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방차지! 아! 성밴대! 금방차! 슬로우! 슬로우! 오오! 어! 이거 쟤 운동이 없지않나요? 아까 쓴거 같은데? 어!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노가가 역시! 아! 오! 야! 아! 이거 왜왜 저거인줄 알아요? 성배가가지고! 그니까! 마방! 아! 아! 이게 신의 한수가 되네! 이게 신의 한수야! 이게 지금! 아! 여러분! 지금 뭐! 헬이 있었으면 다 살렸네! 이런 생각하지마! 아! 이거 좀 아시고! 기분이 좋잖아! 그니까! 게임 왜 하는거에요! 재밌을려고! 재밌는게 뭐야! 기분 좋은거지! 그렇지! 핑곤 하나씩 물고 사네요! 음... 제가 지금! 그건 말을 뭐! 그냥! 돈이 써서 한 건데! 뭐! 물어보면 좀 뭐에요! 그죠! 하나! 뭐라고 말씀 드려야될지도 모르고! 뭐 지금! 은밀한 개인 질게임도 아닌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프로게이머가 된다면! 제일 이겨보고 싶은 팀은! 어... SK팀? 오오오! 베이커! 베이커! 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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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애들이야! 수당으로 Możeごとり 물етosp Hulk 여름이니까 대형담 찍어야지 이거 근데 나중에 Gода 제 모빌리티 하고 뭐지? 민병들 사서 서핑 너무 해 주자 헤일도사서 쓰고 헤일도 Active 5. 에илась 잡았어 x 4 레일 endroit 12. kidding 남이 키웠지 PC가 키웠죠 미드 남이 아 진짜 미드 플레이어들이 남이 잘한거 같다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역시 남이 궁극 남이 궁극 뭡니까 불타기죠 물타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잠깐 아 남이 궁극 불타기 도망갔다 어? 어이 형? 나 파여주고 성배 때문에 딜 안 들어가 성배 딜 안 들어가 오오 야 성배 바방봐 성배가 최고네 그니까 하하하하하 마마이 워치 씨면 못 넣어요 지금 그니까 어 성배 아니면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로 어 이거 아 부담원 와아아아아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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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벗었잖아 어시 벗었어 어시 벗었어 어시 벗은 된거야 아 힐 줬잖아 아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가 니다리아 힐 줘가지고 이따리아 힐 줘가지고 니다리아 힐 줘가지고 내가 잡았어요 연결된거지 연결된거지 돌고 노는거니까 야 KDE 좋나요 KDE 좋다 오 0014 나 메라인줄 알았어 제일 좋은데 KDE 그니까 아까 일십이였는데 하하하하 니다리아 제이스 앞친것보다 좋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탈 미칼리도 가네 미칼리도 가네 미칼리도 가네 미칼리도 가네 미칼리 아니 어시스트를 많이 먹는데 아 아 가요 아 아 우리 버스터콜 온다 갑백정봉 1B개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아 그러네 계속 보지도 않고 제 저 저 저 저 하하하하 지금 계속 보지도 않고 하하하하 아하 벌써 콜 뜹니다 오늘 하하 저게 한 번 그 올라갔잖아요 네? 민간에 한 번 올라갔잖아요 그 그저 정치로 다시 올라갔겠네 하하하하 하하하 티아가 없네 아니 오라클이 없네요 아 돈이 왜 없는데 아 근데 미촌이 너무 입을 터네 저건 아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끼리 웃는것도 아니고 차카이들 왜 건드려 하하하하 어? 아 와드새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들 얼마나 착한데 그니까 내 팬이라고 나한테 친추 걸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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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블린 블라디한테 뒤로 맞는거 봐 마방 약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달리는 안들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여기서 미칼 이동하는게 또 왜? 위엄 위엄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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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살렸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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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하하하하 서포 할만한데 저 위엄 누가 키웠어요 하하하하 야 스텍빵 사티 이블루 헤드셋이 키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티 싸웠어 이득이네 비쇼 서포트 한납니다 니달리 내려주세요 아하 turned tud 아 사났어 나 왔어 승배 즈갬 유저 어쩔수 없어 아 오늘 리드거든 그주 그리고 지비엄iez 그럼 W 안 나오잖아요 밀물 썰물 진짜 와 진짜 그래서 튕기는거와서 아 애매하게 하다 튕기는거와서 여러분 K대 20이에요 야 맞았지만 3분은 흥한다고 진짜 3분은 이겨 아 아 아 이겼네 어 그래프 한번 볼까 1등 1등 뭐 이런거 찾아봐야지 무슨 그래프 어시스트 그래프? 데미지 아 다른건 아니네 오 그러네 탈보다도 높고 아 좋네 근데 탈익이 똑같은데 치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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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니달리가 아 그렇죠 무조건 압도하네 자크가 압도하는데 우리 보아들 젤리 씻어먹고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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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으면 아 저거 치유량 꺼버리면 치유량 끄고 아 아 탈빙 하나 했네 탈이 클라스 보세요 어시스트 아다나 몇배야 다섯배야 이거 와 오인분 오인분 캐리했네 혼자 오인분 했네 이거 스페이스 옆에 메라가 있듯이 베인 옆에 비슈가 있었던거죠 아 그럼요 아 여러분 3점 먹었어 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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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질문을 좀 들렀었던거고 럭스 서포트 아.. 럭스 서포트요? 저번에 그거 해가지고 인별 올라갔는데 솔직히 럭스 서포트 자주 하거든요 적어도 본계에 있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 솔직히 서포트 자체를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미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르쳐줬거든요 서포트를 시킨게 잘못인걸로 아 그렇죠 같은 팀 티모가 살아있는걸 좋아하시나요? 죽어있는걸 좋아하시나요? 아 그건 뭐 다 똑같은 답이 아닌가요? 그죠? 답이 필요없는 질문 니달리 서포트은? 니달리 서포트도 정말 안좋아요 솔직히 아..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좋지도 않고 약하다? 서포트 스킬들이 있긴한데 커버가 안돼요 다른 서포트에 비해서 재미도 없고 좋지도 않다? 네 재미로 하려면 자르반 서포트나 이런걸 추천 아예 바를수있는 초과스 말파이트 육냄의 필키 아 또 질겹유저들끼리 오늘 이렇게 통하네 아 네네네 탑달리랑 미달리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아 무조건 미달리죠 탑달리도 솔직히 미달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때도 있는데 재미없어 전 탑달리는 재미없어 북미에서 포지션별 꿀이라고 생각하는 챔피언 북미에선 이런건 먹힌다 뭐 이런게 있어요? 뭐 안먹히는거 없는데요 아 다 먹힌다 여러분 지금 계정 생성하세요 여러분 이런 나미 서포트로 챌린저 찍을 수 있습니다 남이 미드 남이 미드로요 북미로세요 꿈에 서버에요 골드실버에서 미달리로 캐리가 되나 이거 궁금해하시겠다 본인 올릴때 미달리로 어땠는지 저 미달리 아 거의 미달리로 올렸죠 많이 돈 많이 됐는데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솔로 캐리도 가능하고 조금만 크면은 니달리가 키를 조금만 먹으면 정말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로 캐리도 은근히 쉬워요 가능하다 혼자 노는 캐리니까 더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쵸 뭐를 잘해야한다 뭐 딱 이런게 있으려나 뭐를 잘해야한다 니달리 하려면 무엇에 뛰어나야된다 니달리요? 그냥 니달리 니달리 일단 니달리는 정말 맵보는것도 그렇고 CS 잘 먹는것도 그렇지만 무조건 손이에요 그렇죠 떡볶과 일단 손 해보셨으니까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니달리가 얼마나 손이 많이 아 그럼요 아 잠깐 죄송해요 내가 철수가 안오르는 비밀이지 어 식사는 어떤게 맞아요 입에? 음 그래도 한식이요 진리대로 있지만 그래도 한식 아 그래도 한식 뭐 제일 좋아하는거? 아 설마 또 노잼으로 불고기 이런거? 에이 두유나 불고기 이런거 하지말고 산낙지 산낙지 게이밍하우스에서도 하룻밤 자고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냥 스카라는 스타일이 비슷한거 같은데? 라인전에서 이기진 않지만 한타 잘하는 느낌 맞네 아 그렇지 초콜렛 크레페 네? 초콜렛 크레페는? 아 그냥 그때 제가 방송 시작하고 재달렸을때 응 그때 같이 뛰던 여자 스트리머 있었어요 응 무슨 사이냐구요? 어 친구? 아 친구? 친구 무슨 친구? 누나 동생? 그냥 누나 동생? 네 어 네살 넘어요? 네? 아이 아 그러면 안되네 어 우리 그 얘기 안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 잠깐만 아 오늘 딴 얘기가 재밌었는데 게임 시작하죠 아 그니까 아 그러네 아쉽네 네네네 니달리 탑에서 힘든 챔프 다 힘들다고 그러긴 했지만 아 아니 아니 탑은 좀 할만해요 아 탑은? 판테온 어때요? 판테온 아 판테온 미치겠던데? 판테온 미치죠 진짜 판테온 다 없죠? 다 없어요 팔부터는 좀 할만해요 팔네부터? 이제 아이템 방템 좀 나오고 이제 창대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음 런블 아니요? 저도 런블 정말 좋아했어요 옛날에 저도 탑 유저였거든요 음 근데 그때 런블하고 니달리 맞았었는데 런블이 상대면 아 아 런블이 상대요? 이기... 아... 손 많이 타놨는데 일단 니달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냥 그건 스킬라인전이에요 음 누가 더 잘하냐 손 싸움이다 이거는 이건 동의하네요 5대5 같아요 음 매드라이프를 아는가? 아... 저 드립이잖아 두유도 핫슬라인 한번 보고싶네요 아 뭐 만나보고싶다 두유 매달픽 이거 아니야 이거 음... 뭐 나머지는 뭐 계속 다 드립형 드신 분들이랑 흔한 팬들이랑 네 향후 뭐 프로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거 있어요? 아 지금은 특별히 없어요 정말 그 아직도 테스트 단계라 음... 확정된건 없고 네 하지만 확실히 하고싶고 준비는 하고 있다 네 아 뭐 해보니까 방송같이 잘하는데 아 그냥 남을 써놔왔어 지금까지 테스트 미드로 봤잖아요 그쵸 한번 서포터 한번 가지고 볼게요 아 봐봐요 잼잼이기 위로 올리고 원딜 원딜 킬먹여주는 서포트 요중에 부족 두개 요중에 부족 두개 메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내일 챔스 있잖아요 아 그쵸 챔스 경기서 아 내일은 내일모레 챔스 경기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나미를 나미로 요중에 부족 두개를 하는거지 그럼 동준이 형이 또 은밀한게 임기고 싶으면 얘기를 하는거지 아핰 이거 은밀한게 임기고 싶으면 나온거라고 아 뭐 시나리오 딱 나오고있어요 지금 아 나오죠 이슈라는 북미부터 유명했던 이거 나오는거죠 으음 흐흐 우왕 아 그러면은 탑미드 빼고는 다 비슷한거에요 지금 플레이가 나온거에요 네 어떤걸 줘도 그렇다봐야 돼요 오 그런거처럼 준수에요 그러게 기본은 뭐 다 하기는 했고 제가 서포트하는거 봐야 어느게 끔찍한거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하는거 봐야지 뭐 또 방송 나온김에 되게 아쉬울거 같은데 사실 그죠. 자,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데 많은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니다지층들도 만들고 그러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저 방송 보실 때 니다지 제대로 하는 거 보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방송으로 들려주세요. 그땐 제대로 해드릴게요. 방송 언제? 어디서? 전 트위치에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서버가 없어서 좀 렉이 걸리긴 하는데 그 고화질로 보면 그래도 볼만해요. 보통 언제예요? 저 마음 느낄 때 아, 마음 느낄 때? 아, 마음 느낄 때? 내가 마음 느낄 때니까 니들이 굳이 와서 보고 미달리충이 내라. 아, 그렇죠. 아, 패기가 있으리지. 아, 할 수 없어. 아, 그러니까 멋있어. 감독님 같아요. 뭐, 또 더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팬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아,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도 좀 일단 죄송하고 여태까지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아, 진짜 일단 저 너무 실망적인 게 아, 진짜 꼭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럼 다음 주 한 번 더 남이 연습했어? 아니, 서포트로 서포트로 한 번 다시 아, 그렇죠. 팬들이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음,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해외 팬들에게 영어로 한마디. 해외 팬들에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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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케이. 다 알아두셨어요. 아니, 아니, 다 알아두셨죠. 아, 그러죠, 여러분? 아, 지금까지 니달리보다 영어가 볼까? 아, 그래도 진짜 아, 승률은 좋은데 아쉽네요. 어, 요거 재밌겠다. 승률은 봐봐요. 승률이요? 아, 맞아. 전적 좀 잠깐 볼까요, 그러면? 니달리 승률. 잠깐, 다른 종례. 좀 넘겨주세요. 지금 명장 먹은 거예요, 방금? 네? 아, 그러... 오우. 잘했... 좀 잘했죠. 니달리! 푸! 니달리는 71. 어우, 승률도 60%고. 77, 71. 펜타킬도 한 번 있고. 그쵸. 아, 너무 많으면 카운트가 안 될까? 음. 그리고 쟤들도... 아, 생각보다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 예. 쟤들도 승률 잘 나오고. 네. 오리아나는 스킵할게요. 어? 봐봐요. 잠깐만요. 아, 봐봐요. 잠깐만요. 아, 다 봐야지. 아, 그럼 스킵하고 제이스. 아, 그래, 그래. 오리아나 할게요. 45? 45. 제이스, 제이스. 제가... 아, 제이스는 63. 오오오오. 이게, 승관대가 많았어요, 정말. 아까 진거 빼면, 9승. 괜찮네. 예. 그러네. 나미 보자. 나... 나미요? 어, 나미. 나미요? 나미나미, 나미. 아, 42. 어? 이거 아까... 아, 못 이겼으면... 아니, 수요를 안 줘도 KDA가... KDA, KDA? 세탁. 아까 세탁해, 세탁해가지고. 그니까. 아까 졌으면 근데... 끔찍하네. 아, 괜찮아. 근데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어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요. 무난하네요. 오늘 뭐, 진짜 아쉽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잘하고 싶었을텐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정말. 에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프로 도전하니까는. 그렇죠. 집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그말해요. 오늘 음미한 개인교습에 최고, 그, 교습은 안되는 날에 서폿을 해라.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됐죠. 네, 네. 이 정도면 뭐 배웠죠. 꿀팁 배웠네요. 아, 꿀팁. 안 될 땐 서포트. 컵점 관리. 서포트 유저는 뭐 해야되냐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서포트 안 풀릴 땐 뭐 해야되냐고. 서포트 하세요. 그냥 서포트 하세요. 그냥 서포트 하세요. 답이 없네. 서포트 그냥 계속 서포트 하시는 걸로. 네네. 3부까지 이렇게 비주 선생님과 진행해봤는데. 아, 재밌네요. 확실히 이국적인 맛도 있고. 응, 재밌었어요. 발음 같은 것도 한국인과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때문에. 네,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네, 영어 점도 좀 있고. 네. 네. 진행해봤고. 어, 아까 송화 과정 다 말 끝냈으니까. 네. 음, 클로징할게요 이제. 어, 3부까지 함께 했고요. 어, 다음 주에는. 아니, 확정된 건 없죠? 선생님. 얘기할 중인 건 있어요. 큰 선물 준비 중이니까. 어, 다음 주에 음향계수 선생님. 어, 정말 대박 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잉. 감사합니다.